안녕하세요? 너무 오글거리지만 지난번 영상에 자막 따는 데만 6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빠른 전개를 위해 이렇게 녹음으로 오글거리지만 녹음으로 영상을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영상은 저의 3학년 2학기 과제전 작품 기록 영상인데요 그 과정을 녹화를 해놨어요 그래서 한번 같이 보시면서 어떻게 작업이 진행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인체를 모델링하고 있는데 저는 이때 여성 보디빌더를 만들고 있었어요 왜 여성 보디빌더냐면 저는 근육질 여성의 몸이 주는 성의 경계선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 김에 근육도 공부를 해보고 한번 인체 비례도 다시 한번 되새김질 해보자 라는 느낌에서 인체를 셀렉을 했던 것 같아요 무슨 꿀벌처럼 일을 하고 있네요 그렇게 만들어진 모델링 위에 지금 석고 겉투를 올려주는 건데 이게 8시간이 걸렸거든요 이게 제가 조속과 3학년인데 믿기지 않겠지만 8시간이 걸렸어요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보통 저 정도 사이즈면 저것보다 한 3배 더 큰 것도 4시간에 끝나는데 저는 저거 80cm 인체에 8시간이 걸렸습니다 정말 이게 손이 느려도 정도껏 느려야 되는데 말이 안 돼요 진짜 아무튼 그렇게 해서 유토를 지금 부드럽게 잘 빠지죠 이렇게 다 뽑아주신 다음에 이제 겉틀이 어긋나지 않도록 저렇게 짬짬이 기록을 남겨줍니다 어긋나지 않도록 트리 그렇게 해주고 나면 깨끗하죠 이게 할 말이 많은데 제가 이 안에를 뭘로 떴냐면 제가 투명 레진으로 떴어요 투명 레진은 되게 줄줄 물처럼 흐르는 제형인데 실리콘으로 떴어야 했어요 근데 저는 멍청하게도 딱딱한 석고에 그 질질 흐르는 레진을 막아가면서 힘겹게 힘겹게 지금 뜨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때 친구들이 많이 도와줬어요 한 4명 달라붙어서 했는데 보면은 김이 막 펄펄 오르죠? 무슨 목욕탕에 담겨져 있는 사람도 아니고 이게 투명 레진이 경화가 될 때 온도가 되게 높더라고요 그래서 저날이 춥기도 했고 그래서 지금 김이 펄펄 나오고 있는 장면을 찍은 겁니다 반질반질하죠? 아 만족스러워요 이때가 진짜 제일 만족스러웠던 순간 중 하나가 아니었나 온도가 높아서 황변이 되었지만 그래도 낫백 그 다음에 해줄 거는 무광 투명 스프레이를 뿌려주고 드로잉을 올려줍니다 제가 이번에 작업의 주제 중 하나가 드로잉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좌대 위에도 제가 좋아하는 그런 포토그래퍼, 영화 혹은 영상 시, 글, 감독, 인물 그런 거에 영감을 받아서 그림을 그렸어요 이게 보시면 아시려나? 그 산울림에 김창환님이 연기도 하시고 글도 쓰신다는 사실을 아시나요? 이제 김창환님이 했던 단어 중 하나가 우린 모두 찌그러진 동그라미라는 단어에서 모티브를 받아서 그렸던 드로잉이에요 당연한 말이지만 저 투명인체는 스스로 설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썼던 방법이 뭐였냐면 수족관 안에 물을 넣고 그 안에 투명인체를 담그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장면이 그 디테일을 보여주는 장면 중 하나예요 그 드로잉 느낌이 잘 살아있죠? 제가 투명한 인체를 썼던 이유가 되게 투과된 듯한 공간 안에 검정색 라인만 보여지길 원했었어요 원래는 근데 그래서 레진이라는 소재도 쓰고 어떤 물에 담근다라는 환경까지 만들었는데 그렇게 투과된 듯한 효과는 잘 안 나오더라고요 역시 의도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좀 재밌었던 게 저는 유리랑 물이 만나면은 거울처럼 반사된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것 역시 저의 의도와는 또 다르게 하지만 왠지 반사되는 느낌이 평면적이면서도 입체적인 느낌이 들었다는 게 우연의 효과가 잘 드러난 작업이었어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가 저희 솔직히 잘하지 않았나요? 잘 했는데 진짜 이거는 제가 너무 애교심이 강한가요? 너무 자뻑이 심한가? 근데 이번에 전시가 되게 잘 되었어요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우선은 철조, 금속조 같은 단어지만 그리고 소조, 연구, 복합매체 영상, 참여할 수 있는 작품 그리고 설치 작품까지 해서 작업의 종류가 정말 다양했고 그리고 사이즈가 너무 크지 않아서 작품을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면서도 동선을 뽑아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동기의 작업인데 디테일이 진짜 오져요 이거 역시 조명이랑 거울이 잘 효과가 드러난 작업 중 하나죠 저기 보이는 곰돌이는 제가 설치를 하다가 진짜 새벽 4시쯤에 너무 피곤할 때 가끔 기대서 쪽잠을 잤던 고마운 작품 중 하나예요 제가 다니는 조속과는 한 3, 4달에 제 작품 한 2, 3개? 많으면 3개, 적으면 2개 무조건 2개 이상이에요 어느 정도 퀄리티 있는 작업을 만든 다음에 전시를 하는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를 지금 총 1, 2, 3, 4, 5, 6 6번을 반복을 했죠 저는 그런 작업을 기획을 하고 만들고 그리고 동시에 연출까지 하는 그런 과정을 배우고 있는 중이고요 항상 의도를 가지고 있지만 어려워요 그 의도를 가지는 것도 연출을 하는 것도 하지만 그렇기에 가치가 있는 게 아닐까라고 3학년 말쯤 되니까 생각이 드네요 저는 또 4학년 때 작업을 하면서 영상을 가져오도록 할게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